위에서 돌리면 얘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돌아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를 클럽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위에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요 패드가 앞으로 나가죠 이게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없지구나 그 엎어치는 동작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는 똑같이 인에서 아웃으로 돌리고 있어도 이 높이가 달라지면 아웃에서 인으로 나옵니다 본능적인 운동 에너지를 학습을 통해서 억제를 시켜야지만 골프를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카치코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랜만에 수직 낙하 드라이버 수직 낙하 가볍게 툭툭 쳐도 멀리 갈 수 있는 스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일어나는 동작을 우리는 수직 낙하라고 하죠 백스윙을 들어서 우측으로 떨어지는 게 수직 낙하다 얘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몸이 자연스럽게 몸은 좌우에 평행적인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팔을 우측에다가 떨어뜨리고 그랬을 때 손목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팔, 팔, 몸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은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몸, 팔, 팔, 몸은 알고 가셔야 수직 낙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예요 몸은 좌우에 대한 평행적인 움직임을 갖고 팔은 위, 아래에 대한 수직적인 움직임을 갖는다 그랬을 때 몸부터 움직인다는 거지 몸이 수평적으로 가고 팔이 위로 올라가고 이 움직인 역순대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이 수직 낙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팔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직 낙하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수직 낙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해놓은 상태로 백스윙을 가지 말고요 그냥 위, 아래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척추선 위로 따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팔은 손목, 팔꿈치 그리고 어깨가 있어요 이 세 군데를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옆에서 볼게요 그냥 수직적인 움직임을 했더니 최초에 움직이는 것은 손목이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꺾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손목,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몸 앞에서 연습을 하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 수직 낙하의 다예요 몸, 팔, 팔, 몸 이게 수직 낙하 그랬을 때 팔을 디테일하게 나눈다고 그러면 위, 아래로 들으면 손목,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순으로 내려가요 그래야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을 때 이렇게 쳐야 자연스럽게 빵, 빵, 빵 힘을 칠 수 있죠 근데 손목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게 움직이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몸 앞에서 계속 위, 아래로 들어서 손목부터 움직이고 팔꿈치 접히고 어깨가 내려가는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수직 낙하와 다운스윙, 백스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베이스를 우리는 이거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씩 풀면서 스윙을 적용을 시키면 너무 골프가 쉬워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스윙 낙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아래로 그냥 이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팔은요 여기 척추선, 여기 명치, 배꼽 우리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심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게 가장 용이하고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고 백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돌리지 않는 상태 배꼽과 명치를 앞쪽에다 놓은 상태로 팔만 이렇게 가고 위, 아래로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절대 못 해요 절대로 먼저 우측에다가 내 배꼽과 명치가 우측에다가 우양으로 해서 이쪽에 갖다 놓고 위, 아래로 놓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 따라해야 돼 느껴야 돼 내 몸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머리를 고정하면 수직 낙하는 할 수가 없어요 공을 끝까지 보면 몸이 돌지 않기 때문에 수직 낙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직 낙하하면 다 풀릴 거고 더 엎어지고 더 잘못된 동작이 나올 거예요 그런 동작은 어떤 거냐면 머리를 고정을 하고 나는 이걸 돌지 않고 팔만 갔으니까 수직 낙하 이렇게 하면 뻑 뒷당칠 거야 이렇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직 낙하라는 거는 어드레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올바르게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직 낙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수직적인 움직임을 갖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몸 자체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때 머리 고정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우양후가 어렵다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돼 배꼽하고 명치 두 개 보세요 이렇게 배꼽과 명치 두 개를 완벽하게 90도로 갖다 놓으면 돼요 아니면 턱, 코끝 이거를 완벽하게 90도로 갖다 놓고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들었다 나았다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수직 낙하입니다 하지만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머리를 고정하고 이렇게 가면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게 제 척추선 여기 보고 있죠 그럼 이렇게 올리면 공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보상 동작으로 어떻게? 손목을 돌린다는가? 오른팔을 빼겠죠 손목을 돌리면서 백스윙을 가면 모양은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수직 낙하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수직 낙하를 했을 때 몸이 최우선 그리고 팔은 척추선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몸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일단 계속 보세요 드라이버가 됐던 아이언이 됐던 이 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수직적인 움직임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갖다 놓고 여기서 떨어뜨리세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다 엎어치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때 수직 낙하 창시다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요 아이언을 잡은 다음에 왜냐면 바닥을 좀 때리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찌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계속 때리세요 이렇게 우양으로 해가지고 내 이 배꼽과 명체가 완전히 우측을 보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한다는 느낌 그 안녕하세요 한다는 느낌을 잡고 공을 이렇게 봐요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팔을 위아래로 들어 팔을 위아래 위아래 이때 공식이 들어가죠 손목 팔 팔꿈치라는 공식이 들어가요 최초에 드는 건 손목 이게 커킹 팔 팔꿈치가 들어가고 어깨가 들리면 다운스윙 때는 들린 역순으로 내려오죠 몸이 가고 팔이 갔으니까 다시 어깨 어깨부터 떨어지고 그래야 레깅이라는 동작이 나오고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고 손목은 처음에 들렸으니까 마지막에 풀리는 거겠죠 손목 팔 팔꿈치 몸 팔 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을 세게 친다기 보다는 그냥 갖다 놔야 돼 만들어야 돼 왜? 팔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척추선이 고정하고 이쪽으로 가면 못하니까 척추는 일로 갖다 놔야 내 몸이 완벽하게 90도를 봐야 이쪽을 이 상태에서 머리는 회전됐지만 공은 볼 수 있잖아요 하나 손목 팔 팔꿈치 여기 여기 이건 손목이 마지막에 이쪽으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인에서 아웃 스윙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거의 동시에 손목이 풀리면서 몸이 몸이 좌우로 가는 스윙을 하면 이게 수직락하죠 여러분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몸이 돌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두고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면 다 엎어쳐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몸을 따라서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용이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몸이 이쪽으로 가야 팔이 위아래로 가는 게 맞는데 머리 고정하고 공 끝까지 모르고 여기선 우측으로만 떨어지고 자 믿으세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해서 하잖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백스윙 백스윙부터 시작을 했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평행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서서 하면 우양우 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보잖아 서서 했을 때 이렇게 우양우 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태놓고 우양우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깨가 오른발 위로 가리키죠 그런데 우양우 하면 이렇게 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나는 아니겠지 하잖아요 무조건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양우를 했을 때 몸의 중심이 배꼽까지 90도로 봤는데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제가 좀 오버한 건데 이 정도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무조건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우양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머리가 우측 바깥쪽에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드레스라는 걸 했을 때 이 공간 이 공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죠 내가 어드레스를 앞쪽으로 내가 공을 본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이 공간이 여기서도 있잖아 우양우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우양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백스윙 갈 때 이렇게 되실 거예요 배꼽과 명치가 우측으로 90도로 완벽하게 봤는데 왜 수직 낙하가 안 되지? 왜 나는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지? 왜 엎어 치지? 돌려 치지? 뭐 무조건 체크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가장 큰 틀이 뭐냐면 몸이잖아요 몸이 먼저 움직였을 때 머리가 이쪽까지 가도 된다 머리는 회전되고 시선은 고정되고 우리가 골프를 올바르게 치기 위해선 뒤를 뒤지고 까지는 것이 아니고 옆의 곳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쪽 오른발 우양우를 해 놓고요 왼발을 들어 보세요 그럼 머리가 이쪽으로 쏠린 사람은 왼발 이렇게 못 들어요 제가 체중 이동은 머리로 한다고 했어요 우양우를 딱 한 상태에서 제 머리는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들면 한 발로 지탱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회전과 체중 이동이에요 그러면 몸, 팔, 팔 몸에서 몸이 끝났어 그리고 척추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해야될 건 이건 또 그립함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왼손만 볼게요 그립 레슨 제가 진짜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거 누르면 얘를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근데 나는 얘를 누르고 있어 이렇게 수직 낙하 절대 못해요 여러분 따봉하세요 그립은 제발 이렇게 잡으세요 수직 낙하 하고 싶으면 이거부터 잡으세요 이렇게 왜?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렇게 들기가 용이한 거야 위아래로 근데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어우 이렇게 되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양쪽은 무조건 이렇게 따봉이 들어가야 돼 따봉이 그래서 여러분 수직 낙하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수직 낙하 시리즈를 13편을 만들었어 1편부터 13편까지 그 수직 낙하라는 게 진짜 디테일하고 몸, 팔, 판본도 손목, 팔, 판본도 들어가죠 그립도 이렇게 해야지 수직 낙하를 이해하잖아요 모든 수익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간다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거지 잘 보세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거 모양은 비슷하다니까 근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 척추 방향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의 척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보라니까 그럼 어떻게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치는 거지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드레스 갖고 그대로 갖다 놓고 위아래로 그냥 계속 놓는 거지 여기서 계속 천 번 하면 되지 여기서 천천히 천 번 놓고 몸 팔 팔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손목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손목, 팔, 팔꿈치 어깨야 원래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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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손목이 풀리면서 여기서 손목이 하면서 몸이 수평적인 움직임 그러면서 손목만 들어서 둥 치면 이게 수직 나파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몸은 해결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잘해야 되거든 이걸 이걸 잘 써야 된다니까 따봉 안 하면 이건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무조건 그립은 이렇게 잡으세요 따봉하세요 이렇게 잡고 벌려 벌려 하세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 몸, 팔, 팔, 손목, 팔꿈치를 일단 이해를 했고 팔 자체가 수직으로 간다 수직 위아래로 간다 이랬을 때 천천히 보여줄게요 천천히 가면서 내가 스피드를 늘리는 거를 지금 여태까지 한 거를 여기까지 접목한 거를 보세요 몸, 팔, 팔 몸 하면서 통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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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팔 팔 팔몸 몸, 팔 팔몸 몸, 손목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몸 자, 여기서 팔은 똑같이 갈 건데 몸을 조금 몸을 조금 빨리 할게요 몸을 몸, 팔 팔몸 이 정도 치는데 훅 날아가죠 놓고 똑같이 몸 머리 여기서 몸 팔 팔몸 드라이버 갖고 합니다 드라이버 갖고 똑같이 보세요 몸 팔 손목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어깨 팔 팔꿈치 손이 내려올 때 그냥 둥 살살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인 숙달뿐이 없어 손목 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손목 컨트롤 이런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몸, 팔 팔몸 이런 느낌 조금 세게 칠게요 이거는 이쪽에다 딱 떨어뜨린다는 느낌 근데 몸이 일단 무조건 가야 돼 몸, 팔 팔몸 이제 완전히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몸, 몸, 팔 이렇게 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 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나름 동네 프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포지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 포지셔닝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껴버리면 뭔가 이상하게 되잖아 어깨는 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옆에 보면 업어치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만큼 하나, 둘, 백스윙 이상해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안 이상하잖아 하나, 둘, 돌고 끊어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주려면 수직 낙하의 시작은 백스윙부터 시작을 하는데 몸이 먼저 수평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팔로 클럽을 잡고 있으니까 클럽 자체가 수직적인 움직임을 가지려면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가장 쉬운 거지 그런데 이 척추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머리 고정과 이 척추를 잡아놓고 이렇게 가면 척추는 여기 있고 팔만 여기 가니까 보상 동작을 해서 잘못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몸, 팔, 팔, 몸에 대한 거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몸은 수평, 팔은 수직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팔이 올라간다 그리고 무조건 써진 역순대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직 낙하를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백스윙을 들고 우측으로 떨궈서 수직을 한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척추선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거지 최소한으로 움직여서 이런 공간이 나와서 팔이 들어가지 팔이 척추선처럼 떨어지죠 왼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진 건 맞아요 이것도 아래로 떨어진 건 맞는데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손가락을 딱 했을 때 오른발 쪽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팔이 들어가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없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히면 엎어치치죠 몸 끊어서 연습하세요 그냥 아예 그냥 우양호 우양호 우양호예요 그랬을 때 연습방법 하나 드릴게요 벽이거든요 팔을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고 한 뼘 정도를 떼요 안 닿혀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팔을 위아래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거 제가 아이언 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커킹이 돼 있는 상태에 가 한 뼘 정도만 딱 떼서 보세요 백스윙이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완전 하는 거 쌍차이죠 여기서 그냥 계속 아래로 쓸어서 내리세요 이렇게 이게 수직 낙하지 그대로 오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손목 풀면서 근데 백스윙을 딱 했는데 이게 안 봐 이게 안 봐 그럼 머리가 지금 위쪽으로 가 있는 거지 이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우양호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 삐 완전 망하는 거 수직 낙하 할 수도 없고 그냥 맨날 엎어치치고 손목 장난치는 거 우양호 이쪽 뷰가 좋은 거야 머리 자체랑 척추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양호 우양호 여기서 봐요 여기서 공을 시선을 여기서 봐야 돼 벽이 있다 그러면 벽에서 내가 일자로 쓸어내리면 이게 지금 이게 수직 낙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수직 낙하 하면 뒷땅 나오고 공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확 엎어치치지 아니 확 빼치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허리는 돌리는 게 아니라 수직 낙하를 했을 때 허리를 돌린다기보다 몸이라고 칭했을 때는 이 상체만 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하체까지도 몸이라고 칭한다 벽에다가 손을 잡으면 하체를 고정하고는 못 잡잖아 이렇게 갖다 못 붙이잖아 이쪽을 우양호해 그럼 자연스럽게 우양호가 골반하고 배꼽하고 몸 자체가 전부 다 하체 허벅지도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양호를 했을 때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양호해서 그냥 벽에 갖다 붙이세요 거울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찍으면서 앞에서 보면서 보면서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거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져야 공간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쳐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수직 낙하시 몸은 팔 스윙 이후에 따라온 게 맞죠 팔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몸이 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스윙을 했을 때 거의 100분의 1, 2초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실제 스윙에 가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이 반응하게끔 해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앞으로 더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와가지고 죽으라고 맨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 몸으로 생각을 하면서 몸 수평 우양호 팔 내리고 풀고 몸 들고 다시 수평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으면 공을 다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동작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많아요 뭐 손목 가고 팔꿈치 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 큰 틀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척추선이 우측으로 갖다 놓는 게 일단 후직 낙하의 기본이다 기본 이래서 이게 만약에 빨라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보고 몸 팔 팔 몸 하세요? 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연습을 안 하고 아예 볼을 안 칠 때는 천천히 연습을 해서 뭔가 틀어진 점을 찾겠죠 잘 치는 사람들은 되게 천천히 치면서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해놓고 실질적으로 친다 그러면 그냥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스윙이나 피로들을 나갔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치시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면서 연습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습장 오면 어떻게? 들어 들은 다음에 그냥 들어간 다음에 그냥 빵 빵빵 치잖아 그냥 그러면 오늘 잘 맞아 그러면 기분 좋아서 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어떠한 점을 잘못하는지 어떠한 점이 올바르게 되는지 천천히 느끼면서 여러분들 스윙을 하잖아요 훨씬 더 빨리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최소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팔이 진짜 편안하게 아무런 텐션감이 없이 위아래로 들 수 있는 게 올바른 백스윙이다 근데 클럽을 잡지 않고도 이렇게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팔을 들었는데 뭔가 빠질 것 같고 여기 옆구리 왼쪽 옆구리 이렇게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회전이 잘못된 거야 우양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백스윙을 왼쪽 어깨가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올바르게 딱 가면 체중이 이렇게 눌려진다니까요 여기서 상체가 오른발로 눌러야 올바른 백스윙이지 이렇게 들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의 시야각은 180도에 이루거든요 백스윙을 올바르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3면이 다 보여야 돼 이쪽도 보여야 되고요 공 있는 데도 봐야 되고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라인도 어설프게 보여야 돼요 내가 만약 이쪽으로 뭘 던진다고 했을 때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회전하고 공을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겠죠 똑바로 원하는 대로 백스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비슷해 옆에서 봤을 때 내려오면서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엎어치지 엎어치치니까 이상한 보상 동작이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직 낙하를 했을 때 몸통과 팔이 너무 중요한 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팔이 이 아래를 던고 팔이 밀리면 몸을 회전을 해가지고 조금 왼쪽으로 당길 수도 있는 거고 당기면 살짝 밀어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결정해서 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골프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되게 단순하게 농구공이나 배구공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했지 이쪽으로 던질게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이러고 있어 백스윙을 이러고 그럼 난 일로 던져야 되는데 어떤 동작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지든가 이상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못 던진다니까요 머리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머리는 회전되어야 되고 시선만 고정이 된다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머리 고정하고 머리 뒤집어 까지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갈비뼈, 목, 엘봉 이거 다 나가 정리를 해 줄게요 수직 낙하라는 거는 다음 생에 특화되어 있는 말이기는 해요 팔이 수직적인 움직임을 갖는 건데 전체적으로 갔을 때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팔이 수직적인 우측에서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몸이 척추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팔이 착추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몸, 팔, 팔, 몸 외우세요 몸, 팔, 팔, 몸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 아까 무슨 연습을 말했어요 손목, 팔, 팔꿈치 손목, 팔, 팔꿈치,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수평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손목, 팔, 팔꿈치를 했을 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아주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누르면 안 된다 따봉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봉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가야지 따봉을 했는데 이 따봉이 안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누르지 않을 정도 따봉을 해놓고 오른손을 덮어도 떼어두고 따봉이 살아있어야 돼 따봉이 따봉이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따봉 따봉 이거 지금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냥 여기서 몸, 팔, 팔, 몸 이렇게 이런 느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몸, 팔, 팔, 몸 이렇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